세상에는 이미 주인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뭘 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서 빼뜰거나 남들이 안 하는 위험한 걸 하거나 아름다운 올림픽의 도시에서 이게 뭔 상스러운 짓이나 하지 리조트 니가 할래? 제거요? 지금 사장 중에 용성한 새끼가 하나 있어서 그런다니 술을 완전히 때라 경영회에서 아니 그 리조트 형님 준대요?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너 미쳤어? 야 자네들은 또 왜 꺾고를 매달라고 멀미 나잖아 야 니 멀미 나나? 내가 안 한다고 이래서 제가 대화를 싫어해요 대화를 뭐가 해결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공소 전환해 세상에 말이야 말만큼 운명한 게 없어요 같이 살자야 할 것보다 급하면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 애초에 니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 이 여서 더 가면 나도 방법 없어 이제 와서 멈춘다고 뭐 해가 달라지?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너는 억울하면 안 돼